그래서 되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과거가 정말 파란만장 할 수가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가 그거를 다 정말 이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과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고 헤어져 본인도 근데 그 과거가 그 여자만큼 파란만장 해요? 제 과거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가 파란만장 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쌤쌤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 저기 옛날에 생각하는 건 뭐에요? 갑자기 뭐 그 왜지? 너무 파란만장 해가지고 과거 얘기하니까 목이 나가네 아니 근데 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글쎄 나는 그거는 좀 그리던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봉태규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뭐 나를 만날 때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 만나기 전에 어떠한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김구라씨는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? 아니 진짜로 저희는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거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호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첫 남자친구 내가 첫 여자친구야만 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만난 이유가 중요하고 과거는 뭐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전 거 한 17범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는 글쎄요 아니 그러면 김윤성씨 옆에서 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나쁜 여우 같은 스타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천영호씨 그럼 김윤성씨가 뭐라고 조언해주세요? 근데 미리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기운이 안 좋았었어요 항상 기운이 그런 나쁜 여우들은 그래서 형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요? 근데 이미 형은 또 푹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푹 빠져서 나중에 이제 후회는 하는 거죠 표정이 진짜 기가 막히네 김윤성씨 표정이 살아있네 이거를 즉석해서 한번 국민투표에 저희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지 말고 국민투표라기보다는 뭐 그냥 샵 0600 해서 이제 과거가 있어도 뭐 괜찮지 나 만난 이유가 중요하지 하면 1번 솔직히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뭐 상관없다 괜찮다 머리나우 씨는 어때요? 어때요? 과거야 뭐 예전 일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거와 관련 연결된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된다면 그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?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? 예를 들어야 돼요? 예 저는 마무리를 줬는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주위 상황과 연결이 예를 들면 뭐 우리 동료랑 어떤 관계가 있었다든지 가족과 연관이 되어있다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살아가는 애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전에 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 만나기 전에 날 알기 전에 신도겸이랑 사귀었네 신도겸이랑 같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들면 저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누구를요 누구를 아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를 마무리 줬어요 저를 아니면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 예 예 권리금을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아 예 예 아니 생봉석이가 좀 어르르 아 예 아 뭔가 좀 오해가 있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궁금한 게 뭐 그냥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뭐 그게 큰 여기가 아니라 와이프가 어 내가 결혼해봤더니 옛날에 내가 뭐 몰랐는데 내가 몰랐던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런 과거를 나중에 안 적이 있었어요? 전혀 없는데요? 지금 자는데요? 전 그런거 없는데요? 안 됐어 안 됐어 너무도 얘기해 너무도 얘기해 너무도 얘기해 내가 다 얘기해줄게 얘기해 봐 나랑 얘기해 봐 아 나도 얘기할게 얘기할게 말도 못해 가면서 얘기할게 대박 얘기할게 생명성인데 아 얘기할게 나 당해 아 얘기할게 못했잖아 지금 아 얘기할게요 아니 나는 몰랐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가 나는 나중에 만나거랐어요 다리가 휘었더라고 아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과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만날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문제가 돼요? 아니 약간 좀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저는 몰랐던 거죠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죠 나중에 알고 또 다른 매력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ATP 택 luôn 해왈 아이 mastery 집사등 당연 네 intendワ lens creepy szyst Luego 다음 retailer 아직 어떻게 Product 요